가파르게 기준금리를 끌어올리던 미국에서 이제는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거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에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뉴욕에서 김정은 특파원이 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망과 인플레이션을 주제로 연선에 나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통화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시차가 존재한다며 아직 물가 상승률이 상당하지만 이제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때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 폭을 조절하겠다는 거지 긴축 정책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직은 금리 인상을 멈출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올해 최종 금리는 9월 예상치보다 더 높을 수 있다며 특히 과열된 노동시장이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경제 전망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파월 의장의 연설은 유튜브 생중계에만 전 세계에서 2만 5천 명 넘는 시청자가 몰리는 등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금리와 관련해서는 복합적인 메시지를 내놨지만 시장은 12월 속도 조절론 이 한마디에 집중하면서 나스닥이 4% 넘게 오르는 등 뉴욕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경제는 지금 전국에서 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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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